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프로입니다 오늘은요 1월 25일 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당첨됐잖아요 낚시하대 택배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상품 요거 6개죠 이거 오늘 월요일날 보내드릴 거니까 내일이나 내일모레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택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, 렛츠고! 다섯 개인거죠? 여섯개요 뒤에 뒷장에 있어요 여섯개라고 들었는데 하나가 없을래요? 감사합니다 대신재생입니다 택배를 총 여섯개 6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내일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택배를 보냈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 안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강품 또 많이 모아 가지고 이벤트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할 테니까 그때 좀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